가수협회에 보배가 계셔, 보배. 누가, 누가. 팝 재즈 많이 부러들였잖아. 누군데. 60년대에는 시민회관, 지금 세종모래관은 아니야. 시민회관에서 그룹사운들이 활동할 때 코코브러더스 그래가지고 김준, 박상규, 장욱, 그 다음에 차덕윤. 이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가수협회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 무대 여기까지 오셨다니까. 오셨어? 근데 아무 시가 없잖아. 야, 큰일 나. 나급 따라가 본 사람은 차덕윤 아니야. 나 그분 안 모시고 나으러 못 내려가. 알았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차덕윤 형제. 그럼 박수 보내세요. 네. 차돈 낙시하고 나 형제지간입니다. 저군 사촌. 여기는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는 이곳 사촌. 여러분 참 즐겁습니다. 우리 대표님. 저는 코코브러더스의 키보이스입니다. 키보이스. 해변으로 가요. 같이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해변으로 가요를 하면 여러분도 해변으로 가요. 따라와서요. 키보이스 그러니까 잔일이 놀러왔어, 지금 잔일이. 키보이스 그러니까 여기, 여기 그때 키보이스 아니잖아. 여기 자물쇠 뭐 있어, 아니야? 여기 자물쇠 뭐 있어, 아니야? 여기 자물쇠. 자물쇠 뭐 있어? 네. 해변으로 가요. 박수 보내세요. 어? 가만있으면 안 눌러야 돼. 크게. 헤리 쏟아진 해변으로 가요. 아멘으로 가요. 골고기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아멘으로 가요. 연인들의 해변으로 가요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도 나는 나는 행복에 묻힐 거예요 불타는 그 힘을 처음으로 눕혔네 사랑의 발자국 끝없이 남기면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얼굴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달콤한 선에 속삭여요 해변으로 가요 달콤한 선에 속삭여요 불타는 그 힘을 처음으로 눕혔네 사랑의 발자국 끝없이 남기면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나는 나는 행복에 묻힐 거예요 나는 나는 행복에 묻힐 거예요 우리 시대빈이 옛날에 우리 시민회관에 그룹사운드 경영대가 있었는데 60년도에 그때 저는 시민회관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그때 무명 가수였었거든요 무명이구나 우리 차덕윤씨 유낭기 그 다음에 차중락 키브롱 그 다음에 이른바지 성황시 이래서 옛날에 키보이스라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룹이었었어요 최초 제1호 박수 원조 내가 옛날에 사양에 갔을 때 지금 멤버가 무적에 많았네 사양에 갔을 때 이분들이 키보이스 그룹을 연습할 때야 그래요 로디팝 하나 더 기왕 나온 김에 다른 사람 한 사람 못한다 이제 시시할 때 로디팡 박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저 잔일이 선생님은 저하고 참 인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건강해서 참 기분 좋고 이도 같이 여러분도 여기 방영수 지금 빠질꺼우면 저희부터 60년이요 60년 인생입니다 60년 인생입니다 박수 한번 자 CC 여러분은 로디 한 번 더 하고 로디 한 번 박수 엘로디 아이 박수 엘로디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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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엘로burger 엘로디 엘로디 한 번 reservation 엘로디 한 번 도 essa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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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